아 촬영 다 했는데 녹화가 안되어 버렸어 아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둘게 자 요거는 중요한게 뭐냐면은 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가 없는 상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다 보면 알 것이니깐 바로 이렇게 하다가 게임 자 어는 많은 이고 더는 양이 되는 거야 따라서 더 독해 보면은 이게 데이터의 어마운트 양이 되거든 따라서 이게 많은 데이터들이 인간의 능력치를 초과했다 보다는 이제 데이터의 양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인간 능력을 초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치를 초월해 버렸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 이라는 거 이게 어 덜을 썼으면은 무조건 단수야 어를 쓰면은 요 뒤에 걸리거든 수가 근데 덜을 쓰면은 요게 항상 더의 주가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단수기 때문에 요게 단수야 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덜을 썼지만 어마운트라고 쓰면은 여기서 복수를 써줘야 돼 그게 이게 단복수가 되게 중요해 지금 보면은 이게 더기 때문에 양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단수를 써주는 거야 요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수적으로 초가 있다 할 때 요게 아웃넘벌더라고 써 자 독해 들어간다 콤마 콤마 사이에 요게 중간에 있는 분사고문이야 자 이게 저장소며 저장소라는 용어가 레젤볼 하지만 알카이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나왔어 특히나 요거는 이게 데이터 같은 거 또 문서 같은 것들의 저장소를 말해 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 저장소에서 모아지고 저장된 그 데이터 엄청나게 많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양이 단수다 이제 인간의 능력치를 초월해버렸어 초월하다가 이제 수적으로 초월하는 게 요게 아웃넘벌드라는 거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휘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능력치 인간의 컴퓨터를 쓰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건 거야 인간이 현재 이게 없는 상태인 거야 컴퓨터가 없는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은 여기까지 진행돼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가 없는 상태 요 상태가 되는 거야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이 뭔가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능력치를 이제 넘어서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자 혹시나 데이터가 복수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어가 나왔으면은 수가 뒤에 걸리거든 근데 데이터라고 또 단수로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복수야 다행히 여기서 더 걸려가지고 단수로 받았지만은 여기서는 제대로 걸렸어 데이터는 복수야 이게 여기 나왔잖아 얼굴이 복수기 때문에 데이터미 단수고 데이터는 복수야 그래서 이게 비컴이 복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그런 제장소 그 데이터의 제장소에 모여진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폭탄밖에 안 돼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꾸며주겠지 are hardly 부정부사야 이 데이터는 접근도 불가능해 컴퓨터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의 내가 뭐 무한정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아유 한 개 더 넣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들이 어디에 이 엄청난 저장소에 저장된 그 정보에 풍부한 데이터에 우리가 기초하는 게 아니야 사실 말했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에서 접근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의 지장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당연히 우리의 의사결정자의 그러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써놨지만 이 단어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39번에서 우리가 이 인투이션을 직관으로 하면 직감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감이야 감 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에 의존하는 것 그러면 비슷한 본능과 비슷한 단어가 되겠는데 우리의 감으로 우리의 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에러가 생기겠지 우리 감으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지금 컴퓨터를 못 쓰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이 have 이 have가 사역동사가 아니야 have가 사역동사라면 당연히 extract 이걸 찍어야 돼 그런데 사역동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와 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야 extract는 추로 추출하는 거거든 그럼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게 도구냐 아니 이거는 도구는 수단으로 쓸 뿐이고 이거는 수단이야 진짜 이 추출하는 건 누군데 인간은 사람이 추출하는 거지 사람이 추출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 약간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툴을 꼭 써줘야 돼 그래서 힘든 pp 숨겨진 광대한 데이터에 숨겨진 이러한 지식에 엄청난 양이 갇힌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어 컴퓨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노력들 우리가 그럼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얘 나온다 여기서 have been made 노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툴을 앞에 꾸며줘 버릴게 전문가가 나와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컴퓨터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he knowledge based technology 어떤 기술적인 걸 쓸 수 있어 근데 기술적인 것도 뭐 종류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뒤에 나온다 설명이 근데 그것은 rely on 의존하고 있기를 users, domain, expertise, 여기서 몰라 to the manually 이 단어 때문이야 이 단어 시험 나올 확률이 100% manually란 단어가 뭐냐면은 수작업이야 그 매뉴얼 레이블 하면은 수공업이 돼 따라서 이게 수작업으로 여기서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조차도 컴퓨터가 없이 지금 지식을 지식의 basis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컴퓨터가 없는 상태인 거야 여기도 컴퓨터가 지금 전문가들인데 컴퓨터가 없이 사용하는 전문가들이야 그러나 어쨌든 전문가들이 개발을 했어 근데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것이 컴퓨터가 없다 보니깐 매뉴얼리 하게 사용하다 보니깐 결국에는 뭐가 나? 에러가 나지 biases, 편향과 에러가 생기겠지 그리고 이것이 costly, LI 행용사 손해가 크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 여기까지 전부 다가 컴퓨터가 없는 상태야 그럼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생겨야 돼? 컴퓨터 말고도 다른 것도 괜찮아 어쨌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야 이 데이터와 엄청 많아지고 있지? 근데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이에 넓어지는 건 갭 이것이 요구하기를 체계적인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는 can turn A into B 바로 이 정보의 폭탄 같은 것들을 금괴로 만들어준대 이야 폭탄이 금괴가 되었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 툴, 도구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밑에 있는 요약 다시 말하지만 요약 요거를 우리가 빠뜨리는데 보통 요게 0장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 그래서 이때 더 amount이기 때문에 단수로 가야 되지만 amount이 s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복수로 빠지는 거야 따라서 이 제장소에 제장된 이 데이터의 광범위한 양 자체가 오버웰림 압도한대 아까 압도한다 했었고 flood 하면 넘쳐나는 거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넘쳐나기 때문에 as 그러기 때문에 효과적인 툴, to obtain 가치는 그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이런 것들이 바로 획득되기를 더 나은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그 말이겠지 이걸 괜히 다 했는데 위치 보고 문법은 수일치를 잘 봐 그리고 사역동사 아닌 해부를 잘 봐서 툴을 쓰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어휘들 등등등 다 보도록 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알아두고